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방송 여러분들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덮는 데 일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덮는 데 일조를 하는 건데 이 조선중앙동화에서 일체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선중앙동화가 좀 무게중심을 잡았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조선중앙동화가 지금은 신문들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상매체는 흘러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면은 결국은 머무는 것이니까 여전히 그 활자 매체가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 참 오래간만에 긴 방연 내셔널 부장이 베일에 쌓인 투개표 시스템을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48개의 여러분들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48개의 댓글을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요즘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댓글만큼 여러분들 정확한 민심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드문일죠. 48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변자 취급하던 부정선거 이슈를 이제라도 메이저 언론사에서 다루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시리아나 우간다 같은 나라도 부정선거 때문에 총리도 하야 하고 선거도 다시 치렀는데 거기다 한국 개표기 썼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이런데도 민주주의 나라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D님이 글을 올린 겁니다. P님은 부여 투개표 당사자인 정진석 의원은 뭘 합니까 한 표라도 잘못 카운팅된 걸 보았으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야지 당선되었다고 그만둡니까 그런 정신상태이니 이준석한테 늘 그렇게 터지는 겁니다. 체구는 산만한데 그리 비급하신지요 국정은 점검 결과도 나오고 중앙일보 칼럼과에 나왔으니 지금이라도 문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Y님은 부정선거 보도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다만 베일에 쌓인 게 아니라 이미 벗겨진 지 오래고 그 결과 재검 표시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일 투표인은 박빙 승부인데 사전투표는 다블스코어라는 통계적 오류가 다 나왔습니다. 부정선거는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 중인 팩다입니다. 더 카르텔 영상도 보시고 그 실상을 그대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8명 가운데 이분들을 나무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48명 가운데 대부분이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그냥 일어난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고 있는 분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모든 언론이 입을 다물고 침묵한 가운데 오직 김방연 기자만이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습니다. 검찰 법원 선관이 모두 한통속입니다. 정권이 박힌 지금도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카르텔이 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오리발 내미는 국가에서 무슨 정의가 바로 서겠냐 무슨 경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6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민들이 그냥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지도가 올라가고 어떻게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하겠습니까. 여기 나오장 시인님은 사전투표 표지 수계표로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비인님은 김방연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기사는 전 같으면 특종될 기사들인데 이렇게 감사를 표해야 되는 이 현실이 정말 슬프지만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이나 대법관들 당신들은 필히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 10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좌파적 식자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데 와가지고 분탕질도 못 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상당수가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상당수가 선거에 손을 대가지고 지금 우리가 재미를 보고 있구나 이걸 다 아는 겁니다. S님입니다. 이게 합리적 사고이지 무조건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편견이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6명이 찬성입니다.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재판 기각한 사건에 앞으로 책임져야 될 겁니다. T님은 L님은 오랜만에 중앙일간지에서 정의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더 심층적으로 계속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바로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정말 속 시원한 기사 감사드립니다. 기자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했는데 많은 사람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무나 거짓지 여러분들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된 겁니다. C님은 온 국민이 꼭 봐야 될 충격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외에다 카르테리 시청과 공유는 애국하는 일입니다. C님은 제발 사전선거 없이 수개표해라. 그리고 투표장의 투표함을 개봉하여 이동을 최소화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개표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5명이 찬성하고 1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P님은 대통령은 위수령을 발표해서 선관위의 압수수석에서 철저히 진상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아우성 치더라도 이 문제를 완전히 깔아문개로 작심을 한 대통령을 보니까 대통령의 인기가 어떻게 해보이 되겠습니까? 저 양반이 참 의무한 사람이다. 저 양반이 허구대만 멀쩡하다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노? 아니 검찰 생활을 30년 했다는 사람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까? 검사가 뭐 하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국정감사에서 나쁜 놈 때려잡는 일입니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려잡던 노력이 뭡니까? 100억분의 1 정도만 여러분들 투입하면 한국의 선거 문제 벌써 건조됐을 겁니다. 부정선거 문제. S님은 용기 있는 기자십니다. 국민 50% 이상의 부정선거를 알고 있습니다. 범죄조직 선거관련을 빨리 조사해야 됩니다. 국힘이 입 닫고 있으면 같은 패거리로 국민들이 반드시 응징할 겁니다. J님은 박정희 세대는 가난에 투쟁했다. 운동권 세대는 박정희 세대의 독선에 투쟁했다. 이젠 우리가 운동권 세대의 위선에 투쟁할 차례다. 8명이 찬성입니다. E님은 사전특표 늘 2대1 좌파 승리 당일특표 비슷한 특포 이런 거 보고도 부정선거 의심이 안 되십니까? 사전특표는 곧 좌파의 부정선거이고 이것을 못 잡으면 2021 총선은 물론 2027년 대선도 좌파로 넘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0.7% 신성이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6명이 찬성하고 1명도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기사가 흔하게 여러분들 드물기 때문에 김방연 기자의 베일에 쌓인 투개표 시스템 그런 기사가 여러분 날 때마다 하단에 있는 댓글을 보면서 민심의 소재를 많이 이렇게 제가 짐작하는데 이런 여러분들 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깔아뭉개고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 아니고 짐승의 길인 거죠. 그것은 인간의 길이 아니고 그것은 뭐죠? 야만의 길인 겁니다. 대통령 말씀이 여러분들 천금과 같은데 광복전에 이런데 자유 정의 진리 법치 이런 거 백날 외쳐봐야 사람은 은행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기관장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민심이 뭔가 하니까 당신은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위선을 하고 있는 거다. 당신이 도덕놈들하고 같은 패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그냥 억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특별하게 김방현 기자가 2절만 할 때가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치면을 통해서 선거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 줘서 정말 고맙기도 하는데 참 그거를 보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세상이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그 내만 이름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48명 대부분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가지고 댓글에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이게 민심이고 이게 천심인 겁니다. 이것을 깔아뭉개고 이것을 여러분들 뭐죠? 은폐하는 것은 그것은 죄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국민의 이런 보수 진영의 50% 이상 정도가 선거 부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침묵을 가고 본인 재임 기간 중에 모든 선거가 도둑질 당하는 것을 묵인 내지 방치 내지 여러분들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 여름 책임을 법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독자들의 의견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겠습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의 값이